얼마 뒤면 황금연휴죠. 황금연휴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광명시에서는 박승원 시장과 박창화 부시장이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출근길 캠페인을 벌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광명시는 28일 최대 6일 동안에 황금연휴를 앞둔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출근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박창화 광명시 부시장과 관계부서 직원 20여 명은 지하철 7호선 철산력 앞에서 출근길 시민에게 마스크 2천 매를 배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인 만큼 방심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승원 시장도 지난 23일 출근길 캠페인을 벌이며 코로나19 전쟁 종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광명시민 코로나19 확진자는 20명으로 이들은 모두 주변 다른 도시나 국외 유입에 따른 가족 전파 사례이고 광명 지역에서 자체 발생하거나 2차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진 경우는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완치됐습니다. 박승원 시장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광명시는 코로나19 자체 발생 제로와 코로나19 대응 표준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